아... 뭘까? 아... 씨발... 이거 그냥 힌트에 매몰되면 안 돼. 왜냐면 방학몰 시즌 1이 힌트에 매몰됐다가 못 찾은 영어 수수료 팩팩 했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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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그냥 힌트는 그냥 진짜 던져주는 말일 거 같아. 어딨지? 어? 야 잠깐만 타임. 떴다. 뭐? 누나 내 화면 봐봐. 어? 어? 봐봐. 이게 뭐야 이거? 나 보는 중. 어? 느낌표 뭐야? 이거 나 약초콘한테 금방 그거 떴다. 나 그 귀막는 거. 이거 오류 같기도? 귀막는 게 떴다고? 어 그 마이크 있잖아 인게임. 어. 그거 떴어 금방. 그런 거 예상 중. 어? 잠깐만 방금도 뜨지 않았나? 어? 어? 야 느낌표가 아닌데 이번엔? 헤드셋이 뜨는데? 그러니까 그거 내가 말했잖아. 너 매몰된 오류 같다고. 어? 너 지금 매몰된 거야 이 새끼야. 피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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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해줘도 안 믿는. 피웅신. 넌 방해 봐야 된다. 피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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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웅시. 난 친절한 사람이 없네? 최이야 줍. 왜날의afe 쪽으로해나. 임기May clean?' 피웅신. syner scratch 노인먼게 잘하rete. 고소 debrief ago. 김익용. 소 currency. 여н distrib Development Wal不會太 WHY. 혹시 뭔가 힌트 있을까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이 진짜 기믹형이라 너무 어려워요. 아 이번이 어려운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볼게요. 네네 들어가세요. 힌트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그걸 알려주면 제가 힛을 못 먹으면 수고하세요. 영훈아. 어. 어제는 펫시 영어였는데 왜 한글로 돼있지? 어? 아니, 어제는 이 펫이 영어 PET였는데 나, 나, 나 어제 한글이었는데? 어? 내가 오류인가? 어제가 내가 오류였나 보다 어,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어, 그런 거 보다 아, 나는 PET로 바꿔도 그래서 거기에 꽂혀서 그 영어 숫자로 잡혀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음... 메모리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피웅신 하하하하하 한글자막인데 여기 빈칸에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숨을 쉴 수 있어 왕한테 만진다 야, 여기 뒤에 범죄자 애교인이 있어서 새로 생긴 NPC인 줄 알았네 하하하 빨간색이라 범... 범죄자자! 어이! 내만주! 내놔! 내만주! 오마이! 안 돼! 하하하하하 왕한테 줄 만주를! 아, 내가 다 뜯어 먹어버렸어 안 돼! 안 돼! 하하하하하 어... 자, 여기 이니셜 보이세요? 엘, 제이와이 엘제이와이? 아, 엘제이와이 우리 어제 한 건데 전 아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영훈아, 만약 내가 먼저 찾더라도 우리 서로 누가 찾더라도 식이 질툰하지 말자 다음 거 찾으면 되니까 당연하지, 우린 피웅신들이니까 메뉴 하나 갈아볼까? 그냥 메뉴를... Nicod아하게 마맛눈녀 대박 정보, 입수했다 대박 정보! 자. 자자자. 자자자. 제 말을 한 번 들어보세요. listen keoplet. 들어보고 있단다. 후. 이거..잠깐만. 방송에 나가는 오디오 꺼야 되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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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먼저 개인 DM으로 보내봐. 누나 개인 DM으로 보내봐.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유출되면 진짜 뻐꾸기 다 간다. 진짜 뻐꾸기 다. 진짜 뻐꾸기 다.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들어봐. 오늘 세 번째 히든. 네. 기믹을 수행해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네. 그치. 근데 명훈이의 그 아들내미 예찬씨가 어? 저에게 정보를 하나 줬습니다. 무엇이죠? 우르르 쾅쾅 번개야 내려쳐라. 번개가 딱 자기한테 내려치는 순간 갑자기? 어딘가로 이동이 된다거나? 번개를 맞으면? 그치? 그러면 그 번개 칠 때까지 있어 보이게 비가 잘 안 내리던데. 그것조차도 일부러? 날씨를 저장하고 있을 수 있다. 아 날씨론. 그렇지. 아니면 특종 장소에서 번개를 맞아야 한다일 수도 있긴. 근데 내가 감히 이런 말 해도 될까? 어. 휑쉰.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여기 비가 내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아. 뭘까? 군들군들인거지. 번개에 맞는 순간? 뭔가 이벤트가 일어날 수가 있대.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네? 그거 신기하긴 하네. 진짜 맞을 수도 번개가 내린 적이. 아 번개란다. 그 비 내린 적이 있긴 하대.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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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는 근데 나는 일망을 해서 많이 보긴 했어. 그리고 전왕. 전 전왕. 명훈이. 전왕. 또 너냐? 전왕. 그 번개를 맞고. 다시. 찌릿자라가 된다면. 다시. 다시. 나의 그때의 영광을. 피레침. 만들어 볼까요? 우리만 있으면. 아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다 쟤는 박물관 있고 나는 여기 에나마을에 매몰돼있어. 쟤는 박물관 매몰이고. 나는 에나마을 매몰. 우리 방송에 채팅이 올라왔어. 뭔데?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것도 기믹이지 않을까? 성당. 난 성당. 결혼식장에서. 결혼이 돼 여기서? 결혼식장이 있긴 해. 웨딩 플래너가 있어. 어디 어디? 마마 누나. 어? 한 번 더 결혼해도 괜찮겠어? 아오. 왜 내가 해야되는데. 누나. 명훈아. 시대를 위해. 뭐야. 소문아. 내가 진짜. 큰 거 좋아. 뭐야. 또. 또 당신입니까? 본 게 있어. 본 게 있다? 또 당신입니까? 히든 나오기 전에. 종령님이. 결혼식장 앞에서 계속 서서 있는 걸 봤어. 결혼식장. 결혼식장. 나 결혼식장 가본 적 없어. 그놈아. 가볼래? 나도 가볼래. 공개 고백 아니야? 거기서 만약에 공개 고백을 한다면. 명훈. 그러면. 이제 새로운 히든이. 명훈. 그러면 이걸 말한. 소풍님에게 하자. 결혼식장 가보죠 한번. 그거 좋은 생각인데. 계약 결혼할까? 잠깐. 다들 광장으로 와. 그분이는. 이미 있어요. 누가 있어. 누구. 누구야. 누구 있어. 그분 아니야 명훈아. 그분? 신고하자. 아이. 비즈니스 비즈니스. 장난하나. 비즈니스 말라. 근데 마을에 계시던데. 그러면 어떻게. 히든 업기용으로. 히든 업기용으로. 결혼 좀 해볼까. 결혼. 야. 그러고 보니까. 위장 앞에 동호회사랑 가슴에 하트도 있고. 그리고. 아까 아빠가 영어로 친 거. 그거 해석하면. 마음이 꽉 찼다. 이런 호감도장이 있었거든. 그러면 진짜. 결혼식장 지분이 혹시. 초록색인가. 잠깐만. 안되겠다 명훈아. 오마이갓. 어. 초록색인데. 초록색인데. 어. 초록색이야. 어디 어디. 너 초록색이 있었어 근데. 같이 가자. 명훈아 축하한다. 히든지가 얻은 거. 어. 잠깐만. 아 이게 하프라고. 여기 뒤였나. 아이고 아이고. 이게 하프라고. 여간 오른쪽. 아 근데 맵에 있는 게 또 아니라고 했었는데. 어? 뭐야 이거. 왜. 누나. 아니 진짜 여기에 하프가 된 게 있네. 이건 하프긴 하거든. 어. 어머. 여기 NPC 있나. 주레. 주레. 주레사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하하. 하하. 아니 어긴 한데. 애가 있어야만 결혼이 되는 거지. 주레는 선행. 주가는 마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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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벽 뚫고 왔는데. 주인 없어. 또 들었어? 또 들었어. 하하. 피구. 전tight적인데. 어. 어떻게 나갔는데. 아 됐다. 어 그런데 여기에 맞는 거 같은데. 뭔가 여기. 어. 여기 막 숨겨진 길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어. 야. 왜. 아니. 너무 수상하지 않냐? 2층 올라와 봐 여기. 어디. 이게 중에 발사기가 있는데. 이게 현실 위험을 잃는 데. 여기 쏘는 본 데. 여기서 싸이하나 본데. 발사기가 왜 있어 이거? 발사기가 왜 있냐 여기 뭘 쏘아야 되는 거지? 어? 안 눌러지긴 해 까서 까야 되나 본데? 일단 명훈아 이거 받아 어 어 간다 근데 잠깐만 일로 와봐 어 침대가 두 개 이거 설마 어 이거 설마 눌러서? 안돼 안돼 어? 3채널 비오인데 어떻게 번개 맞아볼 거야? 어? 3채널? 3채널 비오인데 어떡해 번개 맞아볼 거야? 가봐 야 내려와봐 왜왜왜 빨리 여기 그 뭐야 여기 하프인드로 빨리 와봐 진짜 수상해 여기 세 개 있잖아 두 개는 꿀같은 게 있는데 여기 하나는 꿀이 뭐 없어 봐봐 어? 진짜 꿀 뭐야 이거 왜 없어 꿀? 이거 뭐야? 어? 몰라 허니 레벨 못 뜬다 이거 여기는 꽉 차 있는데 오른쪽은 없어 어 그러네 뭐야 이거 왜 없어? 꿀 채워야 되나? 그래 달달함을 해서 뭔가 고백이 가능하고 하프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수입 마음이 가득 차 있어 꿀 꿀 이제 가득 차야 되나? 어? 철옹도다 잠깐만 이거 꿀 꿀을 어디서 얻지? 벌집을 벌집을 캐야 되는 건가? 근데 그러려면 어 성실한 고개가 필요하고 아 얘 그거 돼? 그 뭐야 꿀 갖고 오면 여기 이렇게 축 이렇게 돼? 몰라 나도 되는 거 같은데 모르겠어 어 번개 맞으러 가보자 번개 어떻게 맞아 번개 피레침을 만들면 돼 피레침? 구리로 어 구리로 피레침을 만들어 여기 3개 만들어 구리? 어 구리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구리를 내가 챙겨갈까?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나 자러가 본다 오늘 안에 못 찾을 거 같네 벗한가 봐 마마 비 어디여? 어? 비 그쳤어 마마 기다려야 돼 비 그쳤어 그쳤어 아니 그새 아니 아휴 글쎄 글쎄 아니 잠깐만 그럼 나 몸에 들고 다닐게 어 들고 다닐게 지금 그러셨는데? 어 저기 그 결혼식장 계속 보고 있어 보심? 꿀 있으신 분 나 꿀 부해 보게 아 진짜 꿀 꿀 있는 사람? 쉽지 않네? 꿀 어 나 어디서 그거 봤었었는데? 아니 결혼식장에 왜 허니가 있냐고 저기 안녕하세요 일단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희 그 증손녀님 어? 아 아 그래요? 저희 같은 핏줄입니다 아 같은 핏줄이었군요 히든을 찾고 계신가요? 어 맞아요 힌트 혹시 안 하시는 거 있어요? 저도 히든을 찾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모두가 찾고 있죠 아 그렇구나 조상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상 조상님 저를 잘 죽여버리시면 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12시 힌트 나왔다면서요 아니 힌트가 나왔는데 이게 모르겠어 이게 기믹이 아니래요 기믹이래요 기믹이래요 기믹 뭔가 매배 없대요 뭘까요? 어떤 걸 하거나 아 그런 거구나 세 번 앉아서 다섯 번 돌고 이런 거 어? 그런 걸 수 있죠 아 그런 거 지금 약간 여러 개 많아요 뭐 어디를 가서 뭐 번개를 맞아야 된다 뭐 어디를 가서 어 잠깐만 운영자님이 여기 번개를 맞아야 된다고요? 운영자님이 왜이지? 제 노예예요 아 노예 운영자님을 노예로 아 안녕하세요 주인님 네 계약서 썼거든요 아 네 그러면 히든 어떻게 한 번 좀 뜯어보죠 노예한테 아니 그 12시에서 나왔던 그게 방금 뭐였었나요? 12시에 나왔던 거요? 네 이제 되게 인위적이다 힌트는 조금만 더 켜보죠 뽀빵 씨 얘기 저요?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뽀뽀하겠다 명훈아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잠깐 마을에 있는 히든 분들이랑 근데 야생일에 비가 오긴 해 어? 해봐 해봐 나는 여기서 꿀통하면 찾아볼게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 문업하자 히든 한번 해볼까? 우리 셔츠 지지않아 히든 해봐 히든다 히든다 마모는 어디있어? 히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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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할래요? 명훈님 할래요? 네 어떤걸요? 5차단 서로 걸고 네 핀볼타서 1등한테 뭐라 갑자기 아니 그냥 순수 도박이잖아 아니 갑자기 도박이잖아 아니 5차단만 저희 소소하게 소소하게 어 뭐 저 가능합니다 얘 5차단 할래요? 마마님 할래요? 명훈이 너 전재산 얼만데? 나? 지금 좀 많이 모아놨어 17만4천원 우와 그럼 5차단은 소소하네 난 소소해 아니 마마님 어때 5천원만 3분의 1 확률이야 3분의 1 몰아주기? 몰아주기 몰아주기 15,000원 알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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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핀볼 탈게요 오케이 오케이 민규 언니 아프리카나 가면 돼요? 네 제 방송 봐주세요 민규 언니 그거 퀵필 플러스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아 가능하죠 별풍선 한 개 돼요? 별풍선 한 개? 별풍선 한 개? 하지만 싸주면 50개 있어요 50개 드릴게요 50개 50개 전 들어왔습니다 이미 큐픽 플러스 얼마야? 큐픽 플러스 얼마야? 2JDC 한 달에 드리겠습니다 까아아아 또 나가아 영혼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마 곱하기 2 저 두 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에 다 1등이에요 네 제발 도전을 했는데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제발 알겠습니다 스포 방지로 조용히 할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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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맨 밑에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 맨 마지막에 혼자 남는 사람 남는 사람? 떨어지는 건 탈락이에요 떨어지는 건 탈락 떨어지는 건 탈락 천천히 가 떨어지면 탈락 나 남아있어요 나 남아있어야 돼 어 나이스 큐픽 플러스도 먹고 만우천원도 먹고 엄청 맛있고 내놔내놔 이 자식아 민교님, 왜 눈이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기분이 좀 나쁘세요? 당신이야 저거 해서 돈을 먹었니? 명훈님! 아, 예, 예 일단 5.5일 주죠, 일단 5.5일 주죠, 마마님 네, 5.5.5.5일 주죠 명훈님! 예, 예, 예 퀵큐 플러스 한다 했지 이러는데 혹시 또 꼬마 깎아주시지 아, 근데 민교님, 제가 방금 소식을 들었는데 퀵큐 플러스가 50개보다 싸세요 맞나요? 저 가격은... 아, 그거 아니에요 플러스는 비싸요 아, 플러스는 더 비싸요? 예, 한 달이잖아, 진짜 비싸요 아, 한 달 비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퀵큐 플러스 가격 얼마야? 플러스 얼마죠, 여러분? 6,500원 어, 6,500원? 네 그러면... 6,900원, 6,900원 판율 계산해봐 6,900원? 조금만 깎아주세요, 진짜 제 전 재산이 사실 6,200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벌어? 한 땅, 한 땅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0원 페이백 해드리겠습니다 퀵큐 플러스에 1,000원 페이백 아, 부러워... 건실하게 사세요, 5,000원부터 주세요, 일단 자, 일단 그럼 4,000원에서 여기 있습니다, 4,000원 그러면 자, 이제 2,200원빵 사다리 타십시오 야, 이거라도 먹으면... 본전이야, 본전 오케이, 맞아, 맞아 그럼 2,200원빵 가겠습니다 어, 마마님 할래요? 저, 죄송한데 진짜 5,800원 있었어가지고... 800원 남았어요? 그럼 다시 8원 방법도 하자 아니죠, 마마님... 명우님한테 빌리면 되죠 야, 근데 잠깐만... 인격이 두 개 있는 건가? 왜 왼쪽에서는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면 오른쪽에서는 민규 형님 목소리가 들지? 아, 저희... 인격이 두 개가 맞긴 해요? 어, 그래요? 이거 뭐야, 이 사람? 빨리 걸어, 이 새끼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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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이 자리, 명우 아, 마마님도 괜찮아요? 네, 빌려줄래, 명우나? 어, 가겠습니다, 그대로 오케이, 누나, 누나 일단 빗장볼 달아 놓을게, 누나 어, 알았어 자, 가겠습니다, 도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잠깐 타임, 잠깐 타임 네? 방금 방장 버그맵이다 뭐예요? 장난쳤습니다, 원래대로 할게요 새로고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로고침에서 딱 김민규, 민규, 마마, 김마마, 명훈, 김명훈으로 가겠습니다 김우현 오케, 좋아요 셔프해 갑니다, 하나, 둘, 셋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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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진짜 제발 이거 먹어야, 풍족해 자, 여기서 마지막에 한 번 모든 정세사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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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있다 아 아 인생 역전 이거거다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여기요 나 손발 떨려 아휴 깔끔해라 뭐야 이천이면 나한테 안줘 1,150원 있어 아 마마나 이겼구나 마마나 죽혀내 5,000원만 마지막 하실래요? 잠깐만요 민규씨 마인크래프트 화면 켜보실래요? 왼쪽 위에 지금 84원 다리가 떠있는건 제 착각일까요? 아니 제 동료들한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왼쪽에 5,084원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내기를 걸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만 동료들한테 있어요 진짜로 그 빠니까 우리가 바로 지내라 제가 아까 들은 그 개조소 동료들이 다 거지라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만 아니 나 한 시간만 일하면 2만원을 만들 수 있네 잘 보세요 꾸이꾸이 꾸이꾸이 있나 일단 1,150원 쟤도 제 동료에요 대식이 대식이님 1,150원? 자 긁어모아 긁어모아 그러면 우리 민규님의 동료들이 핏잡 눈물을 모두 쓰러져서 도망이 탈출하네 6천7천원 진짜 봐봐요 야야 그러면 저거 다 끌어버려서 8천원 빵을 해 8천원 아니야 6천원 빵을 6천원 빵 어때요? 6천원 빵? 내가 오늘 6시 전까지 못 갚는다 맞아 내일 2배로 줄게요 진짜로 어? 어? 2배? 2배? 진짜로? 오늘 6시 전까지 못 갚으면 내일 12,000원 6천원 빵 고당고 마마님은요? 마마님 빌려줘? 빚장부 11,000원 달아? 어.. 명훈아 빌려주면 할게 민규씨 잠깐만 6천원 빵 조금만 고개 올려주세요 눈이 갑자기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가시죠 6천원 빵 가겠습니다 마마님 오케이 네 갑시다 명훈 마마 오케이 준비 완료 6천원 빵 제발 갑니다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제발 제발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못 먹어야 돼 진짜 괜찮아 자 민규씨의 피땀 눈물 모두서리 우리 개조손 직원들이 지금 등골 빠지게 번 돈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아 안돼 아 안돼 아 명훈 아 명훈 남았어 명훈 남았어 명훈 남았어 명훈 남았어 명훈 남았어 어? 명훈 남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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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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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찍기 내로찍기 아 잠깐만 이따 줄게요 6시 전까지 명훈 씨 빙규님! 예? 고생 많으셨어요. 그 개조소 직원분들 조금만 쥐어짜보죠. 6시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확인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자리 있으면 불러주세요. 네, 한 번 더. 맛있네요, 여기 다리가. 한 번 더 높시나. 혹시 뽀찌로 우유 한 개만 주실 수 있어요? 우유요? 우유? 네, 혹시 우유. 요거는 썩은 살점 이런 건 있네요. 아, 썩은 살점? 우유는 없는데? 양동이, 양동이. 여기 퍼다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따, 양동이 만들 줄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아, 예, 민균장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잘 먹고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야, 맛있어. 좀 높은 데 있어야 되나? 원래. 어? 그런가? 높이 설치하지 않아? 어, 이거. 자. 돌로 일자를 쌓아서 하는 거 어때? 내가. 아, 돌. 돌로. 일자로 쌓아서. 간다.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추당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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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못 입을 주시옵소서. 지금 거기 비 와? 비 와. 생중한 추당이시요. 빨리 구해볼게. 아 볼 줄이 없어? 저에게 푸름의 옹다 뺏어 씌워줬어. 추우당이시여. 진짜 피흥신 같다. 진짜 피흥신 같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추우당이시여 제발. 우르르 쾅쾅 번개야 내려쳐라 이렇게 말해야 돼. 다시 다시. 우르르 쾅쾅 번개야쳐라. 우르르 쾅쾅 번개야쳐라. 지능 떨어지는 거 같아. 저 말 들을 때까지. 우르르 쾅쾅 지능이 떨어진다는데. 나 방금 좀 피흥신 같았어? 지금도. 이거 언제 떨어져 이거? 비워버릴까? 이거 언제 떨어져? 모르겠네. 근데 이게 뭐 번개가 치는 날씨가 따로 있나? 아 뇌옹일 텐데. 아 뇌옹 때야. 아 비만 오는 게 아니라 번개도 같이 치는 날에만 하는 건가? 번개 쳐. 번개 치는 거 들으면 불나. 어 진짜? 저기 불나는 거 아니야? 불난 곳에 가자 그럼. 잠깐만 불난 곳으로 가자. 어. 진짜 번개 진짜 잘 맞는데. 나 맨날 막 할 때마다 번개 맞는데. 번개를 맞는다고? 응. 번개 맞을 확률이 진짜 낮거든. 나는 피래침 안 해도 번개를 맞아요. 그런 속에 있어? 아 잠깐만 여기다 여기다. 맘 맞나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혹시 마이크 음소거를 해줄 수 있을까? 어? 나 이걸 켜고 방금 우르르 가는 아니지? 어 맞아. 피웅신. 잠깐만 이 입. 자 여기. 어 여기 쳤네. 바로 옆에서 갈게. 오케이. 불이랑 같이 있자. 아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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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개요. 오라 벙개요. 둘 중에 하면 맞겠지. 형 그럼 번개 맞은 사람이 전황되는 거네? 둘 중에. 그럴 지도? 누나 머리 위에. 누나 머리 위에. 누나 머리 위에. 피래침이야? 뭐야? 어? 아니 아이스크림이야. 무슨. 아 뭐야. 피래침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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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시든지금 두 개 가져가려는 줄 알았잖아. 아 진짜. 아 나 그런 욕심 없어. 두 개 가져가려는 줄 알았잖아. 아 욕심 없다니까. 알겠어. 이동훈님 수컷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번개에 죽는 게 해금 조건 아닌? 그냥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비야 그치지마. 아 번개에 죽는 게 해금 조건 좋아. 그러면? 아 야 보석 장난 빼. 그치 방어력 이런 거 다 다 내려. 어 내렸어. 좋아. 누나 철 가볼 있어? 어. 철 가볼? 철 관련된 게 있어? 철 칼? 아니. 아 그거 있는다고 봐서 안 맞아. 없어 없어. 아 그래? 아니 뭐 리설 컴퍼니야? 됐냐고. 어떤 거라도 어떻게 달아 놓으면 좀. 아 일단 기믹 수행이라. 일단 이거는 사실 뻘짓은 아니긴 해. 그치? 이건 충분해. 이건 피흥생이라고 불내릴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할만해. 아직. 이 서버에. 번개를 맞은 사람이. 어? 번개 기미가 와. 방금 우르르르륵 했는데? 어? 했었어? 어 우르르르륵. 이 소리 났어. 잠깐만 나 이거 그걸 안 해놨다. 머리 여기 있는데. 분위기 환경 꺼짐. 소리 소리 소리. 어 오냐 오냐? 아 날씨. 응? 오케이 나를 시켜. 아 나 여기 떠나면. 제발. 나 여기 떠나면 번개 내려칠 거 같아서 저기로 못 가겠어. 나 옮기고 싶은데. 떠나면 지금 여기 지금 나 갇혔어. 지금 여기 결기 생겼어. 나 못 나가 여기에 이제 밖에. 아 씨.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고 싶은데? 누나. 내가 가는 방향으로 이 앞에 하나씩 옮겨줘. 알았어 알았어. 이쪽 위까지 가고 싶어. 여기 위까지. 어디 위 어디 위. 자 자. 가만. 자 여기. 여기로 점프해. 그렇지. 오케이. 왔었어. 왔어. 피웅 씨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한 칸 옮겨. 아악.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옮겨. 오케이 왔어. 그렇지. 잘한다. 왔어. 됐어 됐어. 절대 떨어지지 마. 절대 떨어지지 마. 계속 붙어. 이 번개. 이 번개를 무조건 내가. 번개를 지배해. 잘한다 잘한다. 가자. 여기로. 오. 방금 어려웠는데.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옆에 따라줘. 어. 옆에 하나 더 해줄게. 오케이 좋아. 제발. 저흥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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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씨. 아이씨. 소리 안 떨어져. 나무는 왜 해놓는 것 같다고. 우르르 콩콩. 아하하하하하. 안 돼. 사람들이 기믹을 다 알겠어. 하하하하. 아하하하. 우르르 콩콩. 안 돼. 다른 사람들도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아하하하. 아하하하. 우르르 콩콩. 하하. 제발. 펑계야. 초라. 다시. 나이. 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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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훈아 저기 봐. 무지개야. 무지개다.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 너무 예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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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쁘긴 하네. 이게 참. 완전 딱 산이고. 그림 같네 완전. 앞으로 봐봐. 어. 앞으로 보면 무지개가 안 보여. 이런. 어. 어. 무지개 없어졌어. 어. 사실 그게 기믹이었던 거 아니야. 설마. 아 잠깐만. 피가 급추고. 어 피가 급추고. 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이것도 없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그림자가. 그림자가. 그림자가 지금. 해가. 그림자로. 안 돼 해가. 안 돼 해가. 안 돼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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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가 보였던 거 같기도 한데. 잠깐. 아쉬운 거지.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얘는 왜 안 꺼져. 이 불씨로 갑자기. 잠시만. 김이. 뛰어든다는. 뜨오. 어어. 어어. 찌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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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 꿀통이 파괴가 안 되니까. 그냥 꿀통을 가져가서. 꿀통 안에 있는 벌을. 이렇게 데려가야. 꿀을 채울 텐데. 벌을 데려가야. 어렵네. 이렇게까지 해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러게, 그거는 아닐 것 같긴 한다. 읽기까지 안 해놨을 것 같은데? 뭘까? 뭘까? 그건 아닌가봐. 그건 아닌 것 같아.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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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본질을 생각을 해보자. 그치. 세 번째, 야생의 서버에 설치되어 있잖아. 기믹을 수행해야 한다. 나 그냥 민규님한테 좀 더 빨아먹는다고 하고 그냥 패싸? 누나, 내가 아까 어떤 상상을 했었냐면 펫을 지금까지 굶겨 죽이는 사람이 없거든? 굶겨 죽으면? 봐봐, 굶겨 죽이는 순간 제가 이제 첫 번째 진화를 스켈레톤으로 하는 거야. 스켈레톤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진화를 날개 탈 건 본드래곤이 되는 거야. 뺏다구 드래곤. 그래서 그걸 어느 순간 히든 직업이 나오는 거지. 어? 근데 굶겨 죽일 수가 있어? 포만감을 한 명도 0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 동호회원 친구한테 줘보죠, 크크. 그냥 10만원 투자한다는 점. 어, 근데. 내가 10만원 투자는 생각할게, 내가. 어, 근데 진짜. 가능성 있어. 이거 가능성 있는 거 같은데? 장난치는 게임을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아니, 레전드. 이랬는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해봐, 이렇게. 날 탈 뽑는다는 느낌으로 해봐. 오케이. 자, 하고 일단 여기서. 자, 구매했다. 10만원. 하고. 자, 일단. 위장한 펫 동호회원. 일단 얘한테 우클릭 먼저 해봐. 어. 뭐야? 쿨루셰 왔는데 아침에 그림자져 있는데 그림자가 검모양이야. 뭐지? 검모양이라고? 안 됐네. 61번이네. 내가, 내가 사용됐어 일단. 검모양? 응. 거기 검 문양이 있어서 검 그거 된 거야? 아니, 지붕인데. 지붕 그림자가 검모양이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는 걸 봐서는. 뭐야, 저기에 누구 있어, 누구야. 독세군님? 역시 나랑 똑같은 출연한 사람들인가 보네. 콜로세움 가서 사람 한 명만 죽여. 자, 이제. 포만감을 이제 영웅으로 만들어 봐. 굶겨. 여기서. 그리고 성장 물약도 먹이지 마 일단. 성장 물약만 먹여. 포만감이 빵이 됐을 때. 나 콜로세움 가볼게. 그림자. 그림자가. 뭐인. 검모양. 그래서 사람들 몰렸나 봐. 이거 청크 내렸을 때 검모양 됐.. 네? 거기 소리야? 네? 어? 어? 아 뭐 불필이 소리인가? 아 씨 깜짝아. 아 씨 깜짝아. 어, 무조건. 문 좀 볼까 봐. 헉! 무조건이다 이거. 잠깐만. 근데 펫을 가리켰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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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언님 왜 그래요? 아버지님 아니요. 어, 소리에 또 그놈. 소리 그놈지를 찾아왔습니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곧. 본 드래곤 마스터가 될 제 펫입니다. 본 드래곤이요? 하하하하. 이거 한번 어때요? 하하하하. 어, 잠깐만. 저거 성공하면은 레전드고, 펜타는 핑신이네. 어, 얘를 한번. 아, 펫. 어, 잠깐만. 이게 왜 있지? 이게? 부하 한번 시켜보죠. 여기서 부하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약간 품어주는 거야. 어, 체할게요. 어, 체할게요. 네. 마사님. 마사님, 품어줘요. 품어줘요? 오케이. 네. 거기서 품어줘요. 계속 여기서 얘가 성장할 때까지. 하하하하. 이거 화살폐방 이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라고? 아닌데? 아니지 않나, 이건? 마사님 혹시, 그, 지금 체온이 좀 따뜻하세요? 네. 저, 태양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많이 따뜻해요. 그러면 몸에 열이 많아요. 적합하네요. 저희 그, 알 키우기에. 어? 저 알한테 혼돈이 가려줘요. 이거 아니, 어, 뭐야? 아, 안 되네? 만식이 저걸 진짜 안 해. 빵구 소리가 너무 난다. 그러니까 빵구 소리 너무, 너무 시원하게 끼신데? 아, 죄송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나, 만식이 피나는 거 같은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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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세움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 너무 대놓고 빵구 소리가 좀 그렇다. 아, 내가, 내가 알았으면은, 침대에 10분 동안 누워있지 않았겠지? 10분 동안 누워있었다고? 아니, 아니,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와봐야 여기가 아니었어. 어? 피오신 선생님. 피를 여기다 묻히는 거, 아, 되나? 여기 지금 콜로세움이잖아. 어,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 어? 그러면 세, 세곤이면 죽어보죠? 어? 아니요. 은식이가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둘이 맞닿아있다. 좋다. 그럼 다른 분들은 잠시만, 여기서 나가주실 수 있나요? 네. 구경하겠습니다. 망원경으로 봐, 망원경. 망원경. 누나, 여기 있는 경계선, 일로와. 오케이, 오케이. 어, 나 펫 넣어놨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누나! 어? 나 잘 보여. 내가 어제 말한 거 기억나? 뭐? 시어로 킬러? 아니, 나 이미 많이 죽었다니까. 나 너무 궁금해, 누나. 아니, 나 이미 많이 죽었어, 명훈아. 누나, 나한테 안 죽어봤잖아. 아니, 아니. 아이, 궁금해? 어. 내가. 아이, 24레벨인데, 아이. 내가 인벤 세이브 건 두 장 줄게. 잠깐만. 아까 빗. 아니? 아까 빗 없애줘.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안녕하세요. 진짜. 난 진심이거든. 알았어. 안녕하세요. 둘이 싸우고 있는 거. 지금. 야, 왜 싸웠나? 야, 왜 싸웠나? 야, 왜 싸웠나? 왜 싸웠나? 왜 싸웠나? 강만시. 야, 뭐야? 야, 뭐야? 야, 좀 멋있어. 야, 좀 멋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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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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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암튼. 네. 벌레 컬 한 번만 쳐주셔도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켜서 한 거라고 할게요. 아, 제가 용기를 드릴게요. 하하하하. 해도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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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우아, 쇠분님 무서우시네? 쇠분님. 아니, 마음속 한켠에 그런 마음을 가셨잖아요. 이 콜로쌤이 이게 왜 있을까? 최후의 승자가 되려라는 거 아닐까? 아, 쇠분님 대단하시네? 쇠분님. 쇠분님 감신발인데 어떻게 이게 저지? 쇠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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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영자분이 지금 오셨는데 저기? 에이? 헉! 자 이거 이거 뭐 있다니깐요 폴로세움 이거 왜 있냐고요 이거 아.. 근데 김익이 김익이 모르겠어 김익이 아 맞다 히어로킬러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최초의 히든을 죽인다 일단.. 일단 오케이 일단 나는 뭔가 일단 남들이 안 해보는 걸 하고 있어 알았어 어디서 죽을까? 이 빨간색에서 죽을까? 그럼 오케이 인벤세이브 있어? 어 나 초보자라서 괜찮을 듯? 아 초보자야? 오케이 개꿀이네 어 아니다 누나 전직 히든.. 아 무기라서 상관없으려나? 어어어 나 초보자일 거야 혹시 몰라 이거 어? 오케이 죽였으니까 갑니다 땡큐 어? 응 간다 저 형 당하러 간다 히든 지거 히즐 히즐 히어로 슬레이어 어? 안 틀어져 어 잠깐만 나갈.. 뭐야? 난 놔 아 뭐야? 아 뭐야? 아 말이라 이게 안 되네? 어 말이 안 되네? 콜로.. 잠깐만 그러면 여기는 전체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콜로 세우면 됐잖아 어? 아 그러네 어? 콜로 세우면 왜? 콜로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어? 어? 어 여기서도 안 때려진.. 어 잠깐만 가보자 잠깐만 가봐 다시 가보자 아 RPC 무기만 되는 거야? 아아 그런 건가? 아아 어? 자 아니면 네모 위에서? 그 네모 위에서 죽이기? 크흠 가운데에 그 네모 있거든 큰 거? 오케이 여기서 때려줘 한번 볼게 잠깐만 어 아 안 된다 안 되네 점프 무기가 있어야 되네 뭐 활 이런 것도 없어 넣으나? 어두컴컴하니 죽기 좋구만 들어가 이 자식아 아 뭐야 수정이야 심지어? 나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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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뭐 떴어? 아니 겠냐 피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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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히어로 슬레이어론 아니었습니다 아싸 빚 갚았다 어? 어 조 대학이 풀었대 뭐지 어? 풀었어? 아아 아니야 엔더진주 우리 어제 했던 거 저기 하고 있어 아우 아니야 우리는 어제 다 해봤어 오히려 좋아 고생이야 우리는 오히려 다 해봐서 지금 경위수 줄였어 고생이다 고생이야 안 되네 오늘부터 시작해 우리는 히트케 하잖아 하루가 늦냐 열심히 하거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여기 우물 같은 게 있어서 이거 이거 이누야샤론 이누야샤론 여기 이거 우물처럼 생겼잖아 이거 뛰어들면은 뭐 있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아 우물이 아니네 어? 어? 펫이 소망감이 0이 되니까 탈진한 상태입니다 했어 어? 탈진했어? 그대로 둬보자 그래 그냥 탈진한 상태로 펫도 사랑이인가 걔한테 갖다주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우유를 먹여볼까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배불러 오는 거 아니야? 왜 그러잖아 왜 그러잖아 우유는 안 오를걸? 어 잠깐만 이 상태에서 위장한 애한테 가면은 나를 펫을 괴롭히는 나쁜 도움으로 인식을 하고 오 오 오 오 오 오~~ 그치? 히든직업 동물학대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동물 애호가입니다 진짜 하나도 안 부러울 것 같기만 들리잖아 잠깐만 여기 왜 왔지? 나도 여기 누웠어 위장팹 너 히든직업 뭐 들어갔잖아 맞다 천만이 왔어 어떡해 나도 이거 하면서 계속 기억을 잃어 내가..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더라?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더라? 제발! 얘 보세요. 대박이죠? 진짜 봐봐. 얘 앞으로 가져가. 얘 한번 보세요. 대박이죠? 별로.. 별로 생각이 없나 본데 맨손 맨손 후옹 얘는 R이니지 패시 아니잖아? 그치? 쏙쏙 밀크? 뭔가 뭔가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얘가 99에 멈추는데? 아 그럼 밤 어? 89잖아 뭐야 여기 뭔가 수상하죠 네 너무 수상합니다 마마님은 또 고수시잖아요 저거 한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런가? 네 그쵸 저 그거 한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짜잔 머리가 멈춥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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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도 쓸 수 있어요? 스키도 쓸 수 있어요? 스키도 없습니다 어? 어 뭐야 갑자기 얘가 양이 됐어요 어 뭐야? 조졌다 어 뭐야? 조졌다 또 양 나왔어 아 어 양이 나오는구나 오 이거 다 큰 거예요 탈 수 있어요? 양이 두 마리네 아니 양이 크기가 어? 양 여기 누가 수상해서 여기 다 계신 건가? 양치기 소년이네 나는 양이 쌍양이야 쌍양 나는 양이 쌍양이야 쌍양 샹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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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마님 그거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진짜 사야겠다 신기하네 마법 비타루 야호 해리포터 축하합니다 히든 직업 해리포터 오오오 발견 어? 주문력 7.1 치명타 확률 8.6 뭐야 어? 득수 옵션 8.6 뭐야 왜? 진짜 뭐 얻었어? 추가 스테시 0.1 저거 뭐 8.6? 야 치명타가 이렇게 된다고? 아구엠 힌트 좋아 히든 힌트 좋아 히든 힌트 좋아 줘 해줘 내일 줘 화낼거야 화낼거야 자 가보자 자 입장할 때 전전 열쇠 필요한 거 알죠? 예 나 웃어 아니요 아구가 쏜다가 저거 아예 없는데요 아구엠이 쏜다가 아니 아구엠이 쏜다가 아니였어? 각자 하나씩 없어요? 어? 네 없는데요 각자 하나씩이야 이거? 저한테 세 명이시니까 세 장 주셔야 되는데 이거 파치장이 그거였어? 파치장이 파치장이 아아이 아 우리 피우신이라 진짜 미워 아 진짜 얘는 3타 내려찍는데 한 대 맞으면 피 한 25칸 다니까 조심 어? 어? 피해야 돼요 잘 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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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피해 세 번까지 점점 해 자 바라보는 애가 지금 시선 끌린 겁니다 아 억울어 억울어 네 어그로끌린 애는 ㅈ나뛰면 돼요 오오오오오 오케이 어그로끌이 너무 좋다 이거 원님 더니 아아 아이고 어이구야 야 한 번 죽었어? 어디갔어? 자 둘다 죽은겁니다 한방에 죽어요 가보다 오기면 아 야 인벤보호건 됐어 어 나 어그로 나 인벤보호건 없는데 조졌다 아아 인벤보호건 나중엔 돌려드립니다 아 안돼! 질타임 질타임 자 이건 맞아도 되는거에요 아 오케이! 열심히 땡기는 중 나 나 고르다 나 고르다 나 고르다 자 방금 보셨죠? 제 점프가 저 친구 점프가 점프 패턴은 2개인데 피할 수 있는 점프가 있어요 3번 그러면 명훈이한테 지금 점프해 그럼 명훈이는 앞으로 오면 되지 자 다음 체험 들어갑니다 네 네 네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자 열심히 깨보자 집중해 집중해 깨자 확인 이거 3인칭으로 해야 되나? 자 이건 맞아도 돼 아 이건 이거 질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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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점프 끄어 오케이 명훈이만 쫓아간다고 어그로 바퀴 어그로 바퀴 어그로 바퀴 어그로 바퀴 어 어그로 안가 어 자 이게 강한 점프 나다 나다 와 나이스 와 잘한다 우와 잘한다 오 와 어 뭐구나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왜 나를 보지? 어그로가 갚혀버렸네 마지막 한 번만 안 돼 진짜 이거 내가 갚혀버렸네 내가 느낀건데 어 저 좀비 좆반만 따라다녀 하하하하 아니 진짜 한 번만 아 진짜 한 번만 내가 내가 진짜 선행이 같은 시절이 있었거든 어 어 내가 데미지 저기 막 다른 파트는 데미지가 한 4천 5천 이렇게 딜량 떠 오오 근데 나 600이었는데 클리어했거든 오오 진짜 나 이번에는 째볼게 이걸로 째게 멀리 근데 선행아 너 이거 무기 무기 이거 잃어버렸어 이거 화살 가지고 근데 내가 데미지 600일 때 나만 쫓아다녔어 저 좀비가 아 아 제일 약한 사람을 쫓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러네 그런가보야 나 이제 열쇠 없어 내가 하나 있어 잠시만 마지막 나 진짜 노력할게 나한테 주면 돼 자 간다 가보자 진짜 우리 지금 파트로 딜을 넣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시즌인가? 나 멀리서 할만 들릴게 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야 나 뛸는 중소사 호 두 번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되겠다 내 숨겨놓은 던전이 있잖아 어머 근데 나 공기모니 형 괜찮겠어? 미안한데 돌봇기 형괜찮겠어? 나 우편함에 있잖아 거짓말하지마 사실 숨기놓고 있긴 했는데 우리 악어 형이 쏜다 그래 한번 쏜다 집중해 죽으면 우리 악어 형이 열쇠를 쓰는 거야 우리가 서빙이 가까이 오고 됐다 아이스 이 새끼 근접공격 너무 가까이 붙으면 근접공격이 되네 안돼 아 얘가 너무 가까이 붙으면 근접공격이 되네 방금 사과를 떠서 실패했어 괜찮아 한번 더 도전 마지막이야 명훈이 열쇠가 있으니까 명훈이 열쇠할게 어? 잠깐만 명훈아 방금 떨구었는데 하나가 더 늘려있네 자 가자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시발 아니 못하고 있어 시발이야 어? 아 진짜 시라뇨 야 이거 왜 움직임이 왜 이렇게 쳐 느려 이거 명훈아 예찬아 내려주세요 도망가 진짜 도망가 진짜 도망가 다시 악어 형이 쏜다 간다 간다 가자 집중 집중할게 잠깐만 나 때리세요 때리세요 수코들이 좋은 보상하거든요 어? 잠깐만 이거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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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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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했어요 나요 오케이 어 밟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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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보라고 친구 오케이 또 다른거 같아 또 나야 또다 어? 어? 어그로 존단할거고 있어 어그로 존단할거고 있어 잘한다 잘한다 또 나야 잘한다 잘한다 내가 반대로 쳐주고 있어 Ну 이렇게 別er 오 오 난가 싶으면 뛰어 용은이다 이거 야 우리 데카 3 낚이자 오케이 오케이 바둑과 단겨 monitored Pelé 멀리서 때리기 원고름이니까 ibo gt 고 오케이 오케이! 사는 걸 목표로 해봐! 명혼이 조만 뛰어! 명혼이라 이거! 자 명혼아! 너가 약보고 있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일로 와! 갔다 오그룹 플리스 오그룹 플리스! 어떤데? 보스 한번 잡아보니까 히든 얻고 싶지! 좋아 좋아! 너무 재밌어요! 갖고 싶어! 빨리 히든 공으로 올리고 싶지! 갖고 싶어! 너무 재밌어! 업그레이드! 난 지금 내신하러 가고 싶어! 그래! 너 백날 그렇게 히든 얻어봐! 나보다 약하거든! 나 다시 푸백 뛰어! 오케이 피했어! 에이스! 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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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티! 강복하 조심! 강복하! 강복하! 강점 조심! 뛰어 뛰어! 한 번! 두 번! 두 번! 한 번 더! 세 번! 딜해! 딜해! 오케이! 핑타이밍! 잠깐만 나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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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야! 한 번! 아! 알겠다! 야! 첫 번째 3점 이후에 강점 무조건 한다! 지금! 지금! 첫 번째 3점! 척 척 척 척! 딜러! 딜러! 멈춰! 생존을 목표로! 하나가서 조심해! 조심해! 강점 한 번 조심해봐! 지금 한 번 그냥 뛰어봐! 걔찍해! 걔찍해! 혹시! 그냥 한 번 뛰어봐! 계속 뛰어봐! 야! 이 개새끼 다 뛰었다! 아아! 아아! 명훈이 살려! 명훈이 살려! 아아! 맞네! 맞네! 이 새끼! 얘는 지금 두 번 점프해! 두 번! 세 번 세 번 해서! 총 여섯 번 점프! 처음에는 약한 점프 세 번! 강점 세 번! 아! 이건 진짜 넉넉한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요번에는 강점 안 해! 이 새끼! 30번 이하로 내려가서 그런가? 한 번 더! 안 하네! 후! 얘 패턴이 계속 바뀌어! 어! 이제 우리! 어! 난 뛸게! 난 뛸게! 뛰어 뛰어 뛰어! 그래! 존나 초창한다는 건 뛴다는 거야! 으악! 둘! 셋! 자! 딜타임 나올 거 같아! 딜타임 나올 거 같아! 어! 열심히 때리는 중! 딜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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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뛰어! 뛰어! 그냥! 뛰어! 그야만 뛰어! 나 뛰어! 나 뛰어! 뛸다 생각해! 이 새끼 또 쫓아간다 생각해! 나도요! 나이nect해! 이 새끼 누구 쫓아갈지 공부하고 있어! 아! 다! til번! 두 번! 후! 자! 딜타임! 딜타임! 아 galopi 승살! 어 서브라이 뭐야 나 무서워 인따 디스 형 틀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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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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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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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일하게 풀렸어!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건 깬 거 아니에요? 보산 받아요 보산? 그러니까 이건 깬 거 아닙니까? 이건 솔직히 깼다 인정? 깼을 때! 아니 이걸 진짜 써버렛 때문에 못 깬 거야 진짜! 아니 진짜 피해 남았는데 갑자기 렉 때문에 슈퍼 아아 마이크가 안 깔은데 다시 보기! 다시 보기 제출하겠습니다! 펭균님! 다시 보기! 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헐크로미 개탈피! 써버렛! 띠띠띠띠띠 인정? 거의 4배속급 점프! 이거 뭡니까 진짜! 깬 거잖아요! 아 오케이 인정! 아 진짜로! 인정 깼어! 아 나이스! 잠시만요! 진짜 이건 인정협회도 인정이다! 딜량 이거 나도 거의 3등 했겠는데 아! 아 저기는 뭐지? 3등이요? 아 아가알로 때렸는데 아! 우리 보상받는 건가 그래도 우리 깼다! 그러게! 따가! 하슬 던져서 공격했어! 나나나나나! 나도 하나! 네! 잠깐만 이거 추구잡을 거니라! 쟤 다 됐어! 안 합쳐질 수 있음 소리! 그거 알아? 나 처음 깬 파티는 존나 센 10렙 장비들 다 끼고 있었는데 한 6번 일곱 번만 했겠는데 우린 지금 4번 아니야 4번? 한 대 맞으면 죽는데 제일 잘한거지! 오! 그니까 엄청 잘한거지! 우리 다 한방이야! 이게 다 좋구요! 이거 마마 할 없었으면은 3명이라서 못 깼을듯 나 없어가지고 화살이 없었어 아니지! 나 할 없었으면 2명이었지 저 파티 전에 해주실 수 있나요? 제 마마 TP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백님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아 열쇠 하나 그 복구했으면 어 근데 아보 오빠 잘한다 게임 오케이 어 잘해 잘 확실히 자 가나 펭귄! 엑스카이 리포! 아 이거 맞아도 되는건데 아 혹시 모르니까 몬스터한테 붙어주세요 몬스터한테 붙어주세요 가까이 와 붙어? 붙어요? 이게 보상이 누락될 수도 있어서 아 오케이 붙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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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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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에이미 아 난 죽였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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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령 진령 1등 나이스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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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까요? 파티장 파티장 해야된거 어 있어? 뭐야 뭐야 안 나왔어 꽝이야? 꽝이야 여기서 설치하면 안돼 잠시 기다려봐 펭귄님 펭귄님이 저 중에서 인벤토리 보호권 날아감 하하하하 30초 있으면 로비로 돌아갑니다 어쩌라고 로비에서마다 로비에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 왔다 왔다 어 우리 우편함에서 전리품에 상자있어 우편함 어 있다 언제 오든거지? 어 있다 어 까볼까? 뭐야 이거 혹시 뭐야 던져져 왜 이거 와야겠는데 그니까 열쇠 다 써야겠는데 여기 마마야 우리 친구지 나 무기 뽑을게 이거 어떻게 알아? 나 무기 뽑을게 뭐야 못 얻어 하살 챙겨올거지? 악취 나는 살점 요리재료 맞아 나도 그리고 씨앗 얻었어 요리사들한테 팔아야되나보다 이 살점 그리고 얘가 복사되가지고 그걸 키웠을때 판매하면 개비살 수도 있어 그렇지 요리재료일거 같아 이거 야 핑신단 파티장 할 때 나 좀 껴줘 어 우리 같이 하자 오케이 아니 이거 피도 올랐어 나 피 20일 됐다 오늘도 고생했어 고생했어 내일은 꼭 찾는거야 내일도 힌트가 나오면 우리 또 어 모이자고 그래 다음에 꼭 찾자 우리 그리고 누나 내 질도 좀 쌓아 나 도와줄 수 있는거 있으면 말해줘 같이 쌓아서 누나 더 강해지면 우리 파티에 또 전력이 강해지는거니까 알았어 내일 그럼 도감 받으러 갈게 음 알겠어 왜 내일 보자용 네 바위 바위 바위